정수기에 물통을 넣어줍니다. 정수기에 물통을 넣어줍니다. 정수기에 물통을 넣어줍니다. 사람들이 궁금하시더라구요. 지짐을 좀 해서 신랑 좀 드리려구요. 지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통을 넣어줍니다. 수분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물통을 넣어줍니다. 자.. 짜잔! 재료는 그때 영상에 본것처럼 똑같아요. 특별하게 뭐 상관없습니다. 집에 있는거 그대로 넣겠습니다. 핸드폰을 한손으로 들고 있어서 이렇게 잘돼서 지진을 하겠습니다. 맛있게 해보도록 할게요. 정리를 한손으로 접수했어요. 식용유 후추,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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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... 파티는 나머지 소함을 넣어주세요 양파와 소금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2분간 볶는 고추 잘 섞어줄게요 빨간 고춧가루 윽 맛있죠? 두 번쯤 두 번 하면 되나요? 안되네, 뒤집는게 하나, 둘, 셋 으악! 아휴, 힘들어 힘들어, 힘들어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어 응? 응? 응, 진짜 눈치 빠르기네 찍는 건 알아가지고 응? 엄마가 찍는 건 알아? 응? 응? 엄마가 정의점파한테 틀어주고 얼마나 좋아 응? 따뜻하게 응? 야 야, 이 단비 응? 아휴, 예뻐지겠어 공댕이 소중한 공댕이야 소중한 공댕이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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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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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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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